히트맨 예고편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면? 전설의 사나이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질아! 암살을 위해 태어난 나랑 같이 가야겠다 히트맨 과거를 숨기고 행복한 아직 죽지 않았어 그의 주먹이 불타오른다 조용히 있다로부터 너희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놈이니까 야 안마 종자가 다른 놈 이렇게 불러야 되나 전설의 암살 유원준 국정은? 야 누가 사무실에서 담배 피냐? 이 정도로 웃길 생각은 없었다 너 나 철이냐? 우정과 의비 오지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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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그리고 그를 쫓는 악당들과 스파이 쪼쪼! 그룹의 쭈! 자, 옛날 기분 좀 내볼까? 전쟁이라도 버리려고 했던가? 액션 대폭죽 그 X끼 맞아요 제이슨 동생을 대장이 직접 공부하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목숨 걸고 휘트친다 다 죽여버릴거야 엔딩이 뭔가 부족한거 같은데 절대 네버 보지마 상자 백더 키트맨 네? 김 작가 덕분에 내가 스타됐어 댓글만 2만개야 다 욕이야 절대 네버 꼭 봐주세요